못 맞출거 같은데? 아.. 이거 애매한데? 그니까 이거 약간.. 애매하네 이게 약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안되는지? 아까 이거 됐는데? 이상하다? 얘가 여기랑 이어지면 돌지를 않아 왜 그러지? 아.. 범선대결에서 스크류를 쓰는게 너무 아쉽다 아.. 아.. 도수로 하자? 아.. 그럼 이제와서 이거 정하면은 좀 뒤집어질텐데? 갑자기 규칙 생겨서 어떻게 할래요? 아.. 아.. 진짜로? 이거 만드시는 분들 어떻게 할래요? 우리 이거 엔진쓰지마 어떻게 해? 우리 도써? 찐으로 가? 아.. 도수로만 하고 있었어요? 아..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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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저도 도수로 갑니다 그럼 아.. 아.. 진짜 거짓말 하지마 제발 나 다 만들어 놨는데 나 밑바닥 다 만들어 놨는데 튕겼다고 하지마 진짜 제발 아.. 돌지마 바람개비 돌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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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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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마 제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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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지마 응답해 응답해 진짜 재미없어 응답해 진짜 재미없어 하지마 응답 저녁 나 아 아 아 사장님 이거 자동저장 안되는거 같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아 진짜요 그르르님 이거 BCG 있으시죠 열받아서 안되겠네 하시죠 그르르님 BCG 하시죠 들어오셔야 될거같다 그르르님 아냐아냐아냐 DLC가 왜없어 있어요 그르르님은 있어요 DLC 있습니다 와 진짜로 다시 이게 우리 몇개였죠 250개였나요 200개였나요 200개였죠 음 아니 이게 350개하니까 안되더라구 와 와 이거 200개 빡센데 에 아 뭔가.. 뭔가가 뭔가야 아.. 나의 그 뭔가 소중한 배가 하나 날라가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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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이건 전면 포로 간다 흐헣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졌다 낭만 풀차징으로 간다 낭만 풀차징으로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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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응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어떻게 이게 더 나아 아까가 훨씬 나 아.. 너무 억울하네 어 근데 나 살짝 멋있어진거 같기도 어? 뭐지? 살짝 매력있어진거 같기도 뭐 살짝만 챙기자 하생님 모양도 범선이어야 하나요? 아 너 지금 왜 우리가 다시 만드는지 전혀 핀트를 못잡고 있구나 그래서 헷갈리는거였구나 우리가 그냥 제한없이 막 하니까 사실상 그냥 의미없는 그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걸 다시 하고 있는거거든? 약간 모양을 최대한 범선쪽으로 맞추는게 맞지 음 이게 DLC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래 하던 그냥 BC즈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 취지에 맞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깐 그렇게 예쁘게 깎이더니 뭔가 한번 내 마음도 깎여나가서 그런가 이쁘게 안나오네요 모양이 마음이 안좋네요 대충 이정도에 만족하죠 아니 그럴 수 없지 아니 그럴 수 없지 베양세 대풍 발사 딜레이는 양심껏 1초나 2초? 양심껏? 그게 되나? 우리가? 우리가 양심껏 뭐가가 되나? 양심껏이라 전 양심이 있긴 해요 어? 그래요? 음 제일 의심스럽긴 했는데 그렇단 말이죠 126 126 자 일단 뜬다 뜬다? 안 뜬다 자 통을 넣자 이제 오오오오오ING 오오 오오 아 근데 배가 좀 와 이게 심하네 좌우가 몰라 나도 이게 최선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철갑선 보고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네요 제가 나중에 능력이 되면 제가 꼭 철갑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구조 안정성을 좀 높이는 데 좀 치중을 해야해서 잠시만요 이 나무판이 막 그렇게 길게는 안되는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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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나름 걸리는게 있나봐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스킨으로만 생각했거든 어..뭔가 블럭으로서의 역할을 하긴 하나배? 아니 이거 왜 뒤집어지지 근데? 봤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제발 버텨 최선인가 음... 애매하네요. 그죠? 음... 아... 그래 차라리 뒤집어져봐 너무 많은가 보다 이거 좀 지우자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묵직하게 아니 부표를 달고 무게추를 다는게 올바른 행동인가 모르겠는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래를 튼튼하게 한번 쪼매자 아... 아... 나도 왜가라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해보는거야 확실히 아까보다 좀 안정적이게 바뀌었죠 그죠 앞쪽이 무거워서 그런거니까 앞쪽에다가만 부표를 추가해주는게 맞나봐요 내가 지금 뒤쪽까지 다 지금 부표를 때려박아가지고 아마 안맞았던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안정적일까? 너무 어우 아닌데 안정적이지 않아 부표를 제가 너무 가운데에 몰아놔서 그럴까요? 그죠 좀 넓게 퍼트릴걸 너무 이게 안쪽에 들어와있어서 그런가 맞아 사실 제일 문제가 이 가판 때문이긴 해 얘가 지금 뭔가 불안하긴 해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쑤셔넣은거라 맞아요 얘가 문제긴 합니다 지금 에이 버려야되나 이거 너무 아쉬운데 흠 이거 없으면 좀 아쉽잖아 근데 그치 부표를 부표를 넣긴 넣어야 될거 같은데 아 아 이렇게 넣자니 많이 또 떠오를거 같고 많이 안정적인데? 좀 많이 안정적인데? 좀 많이 안정적인데? 그런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저 방금 이제 이걸 보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이거 살짝 조절이 되면 더 좋을거 같지 않나요? 파관렛 오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닦아줍니다. 얇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줍니다. 소금 1스푼 물을 넣고 물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안되나? 여기서 이걸 달까? 어? 이거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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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어? 어? 괜찮지 않아? 어? 어허... 괜찮은데? 뿡뿡이요? 뿡뿡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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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 이거 자체가 회전을 하는구나 얘를 보강해줬어야 되네 좌우에다가 못다냐는게 무슨 말이죠? 어? 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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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나을까요? 얜 뭐 어떻게 안되나봅니다 짱구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우겨 넣어보고 싶은데 안되나봐요 아 그니까 그래서 엑스가 떴나봐 안되가지고 어쩔수 없지 뭐 방법은 없네 어 아니야 방법있어 이렇게 약간 파츠별로 하기만 하면 뭐 가능하네 이렇게라도 할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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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좀 별론데 158개 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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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근데 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상 뭔가 배모양으로 뭔가를 만들라니까 존나 못 만들겠다 나만 디자인에 뭔가 그게 없나봐 난 이런 소질이 없나봐 이런거 멋있게 만드는거에 안 멋있는데 나도 그냥 단순히 많이 안해본걸로 이게 변명이 돼? 좀 슬프다 하다가 뭔가 내 한계를 느껴 내가 이거밖에 못만드나? 어 내가 쉽더쿠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무슨 범선이야 하하하하 와 진짜 어지럽다 나도 진짜 와 나도 잘 만들고 싶다 이게 어딜봐서 범선이야 진짜 슬프다 크네요 범..부선 씨발 씨발 범..부선 야 말 다했어? 네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게 뭐하니? 이게 뭐하니? 뭐하냐 쟤?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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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영장에 있는 아 진짜 아 진짜 거지 같네 아 아 아 아 아 아 뼈대를 좀 어디가서 훔쳐오자 개 슬프다 아 이거 참 야단났구만 이게 사실 전면에 포가있는 배는 약간 빠르게 도는 것도 그거거든요 중요한데 얘는 그것도 안 돼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얘 왜 이러냐 진짜. 뭐가 문제냐? 야, 얘 왜 이러냐 진짜. 야, 얘 왜 이러냐. 야, 얘 왜 이러냐 진짜. 깎을 수야 있죠? 깎아볼까요? 근데 깎는 걸 문제는 얘로 깎아야 돼요. 근데 얘가 그 깎는 역할을 해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깎아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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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못 가네. 날렵하게 깎아야 된다는 거지. 깎아볼게요. 깎아볼게요. 자. 깎아볼게요. 깎아볼게요. 또 다른 사과 fills. 찬지마. dat. glad. 깎아볼게요. 나. ification. 안. 삶아볼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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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뭔가 혼종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왜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거 왜 끈이 붙었냐고 환장하겠네 아 이거 왜 끈이 서로 접착제처럼 붙지? 미치겠네 어 근데 뭔가 좀 안정적인가? 어? 아닌 것 같은데? 흐흐흐흐흐흐 tama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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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우리 그 같이 하던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까? 냥님이랑 새우님이랑 바다... 그 찬사과 하고 있니? 아, 그래? 찌찌도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쓰읍... 저같은 문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순조로 와요 지금? 마무리 중이라고요? 어이씨, 뭐지? 아, 쟤 또 주접더네... 아, 젖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애... 아, 진짜 어떡하지 저 주접을? 어이구... 아, 결정적으로 배가 안정적이질 않네... 아, 결정적으로 배가 안정적이질 않네... 아, 그래서 쟤 또 주접하고 있어? 아, 결정적으로 배가 안정적이고 아, 살기가 많아... 너밋ا... 아, Jazz! 아, 젖도 우울한 자랑을 안정적이질 아, burada,力으로 아는 헤맛! 아이쩘 같은 날에 쟤... 아, 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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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에는 레이브를 실에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참고해서 부표를 좀 떨쳐보겠습니다 아 근데 부표이거 외곽에 냅두는건 좀 자살행위 같은데 이쁜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는데 배가 쓰러졌어 어 어 어 어 어 무게를 가운데 아래에다 해야 되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해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너 하나만 좀 없애자 야 이거 일단은 개수도 맞춰야 되니까 한번 덜어내봅시다 이제 슬슬 한번 싸우긴 해야돼 배 앞쪽에 철근이요 와 근데 난 여기를 아 진짜 덜어냈는데 덜어내도 문제야 뭐가 문제지 아니면 내가 이거 지금 바람 이걸 뒤쪽에다 달아서 그런가 오히려 이게 앞쪽에 있어야 안정적이려나 이렇게 도대체 아 뭐가 문제지 도대체 뒤집어진 상태가 안정적으로 보인다구요? 심한 말씀을 이렇게 뭐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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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지금 이렇게 치치야 너나 이길 자신있어? 치치야 드디어 균형맞추신거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니까 할수있냐고 개새끼야 이길수 있겠냐고 그걸 물어보잖아 어떤소리하고있어 아 이기죠 아 그랬죠 아 치치니 그러면 한번 붙어보시죠 치치니 그러면 한번 붙어보시죠 치치니 그냥 한번씩 붙어보고 아 까부시네요 치치님 아 아 까부셔 재밌습니다 일단 치치만 들어와볼래? 어 많이 까부네 많이 까부네 아 아 뭘로 상대해드릴까요? 아 진짜 까부는거 봐 저 어떻게하면 좋지 어허허헥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치치님 치치님 잠깐 뒷고고 거실로 잠깐 오실 치치님 또 아 치치님 아 안녕하세요 아 좀 말까부시네요 오늘 과한데? 아 좀 말까부는데? 잠깐만요 이거 잘라 해가지고 딱네요 아 예 말까부시는데 네 뭐 없어보이긴 해요 저드릴까요? 네? 저드릴까요? 저드릴까요? 아 이거 상자 제한 일단 풀어드릴게요 아 풀어주시나요? 아 예예 뭐 핑계 되실 것 같으니까 아 안 풀어지는데요 풀어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음 뭐지 잠깐만요 왜이래 이거 근데 이거 선생님 균형 맞추셨어요? 스페이스 하는거 아니에요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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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까부시네 이거 안해도 이긴다니까요 아 각자 푸는 거래요 아 각자 푸는 거래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까부시네요 오늘 아이고 어이 어이 뒤집힌다 누가요 치친님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쏠까요? 아 쏘면 좀 아쉬운데 아 일단 좀 멀어지고 시작해야죠 치친님 아 네 맞아요 바보예요? 아 멀어지면 얘 넘어지길래 자자자 별거 없으신데 왜이렇게 있으신 척하지? 저 균형 봐요 균형 어 균형 잘 맞추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균형 잘 맞춘다 시작하시죠 아 예 예 예 한발만 쏠까요? 어 네? 한발만 쏠까요 저? 아 만들어 하시고 그건 아 파도가 세네 아 안승님 탐무안이 안풀려있네요 기다려보세요 아 아 잠깐 계세요 바로 풀어드릴게요 아이 항해하고 계시면 돼요 아이 또 이거 또 나중에 그런걸로 한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드렸습니다 아 네 멀어져야 되잖아요 오셔가지고 아 귀찮게 하시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풀었으면 됐는데 상대가 안되는데 시간만 잡아먹네 착합니다 예 예 예 여기 보인다 보인다 네?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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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뭐가요? 왜요? 이게 좀 아니잖아요 이건 아 아 아 저기요 아 이렇게 하는게 어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잘 넘어갈 줄 몰라가지고 아 저기요 이렇게 하는게 아니죠 게임을 대포를 쏘기로 했잖아요 우리 아 네 아 네 자 선생님 설계도 중요하지 않나 아 선생님 어휴 재밌으시네 아 아 그래요? 왜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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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셨어요? 네? 어 또 넘어지시는거 아니에요? 아 저 원래 이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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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하시네 이거 아이 누르면 다 다쳐요 네? 꿀팁이죠 아이 아이 아니 저는 필요없어요 그런거 아 아 혹시 넘어질까봐 네? 아 여기 많이 싸요 여기 사는 광클 하시네 아 아 여기 저거 추징채 저거 추징채 제 부패 운영방식이랑 불만있어요? 안 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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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저 대포가 안나가요 아 그니까 킬을 잘 설정하셨어야죠 아 아 근데 거의 다 뒤집힐거 같애서 ㅋㅋㅋㅋㅋㅋ 엑스덩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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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 아이고 아이고 조준실력이 살짝 떨어지시네 아 그래요? 네 좀 쏘고 얘기하시지 아이고 저 무한히 안풀렸나봐요 아 무한히 안됐는데 아 이거 됐어요 꼭 치지 마시고 안풀린 사람 없습니다 분명하지 마시고요 아 아 네 아 아 그냥 아 아 아니